오린이의 오디오 도전 스탠드라고 합니다 스탠드가 튼튼해야 큰 스피커는 잘 좋은 소리 난다고 해서 스탠드도 아주 비싸게 좀 구입을 해 봤고요 하는 거 좋은 거 사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확실히 크고 무거워서 옮기는 데도 힘이 들었지만 딱 이게 채워지니까 정말 방도 가득 차고 참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판매자 분이 여기 유닛에 좀 본드 같은 게 묻어 있고 그런데 소리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? 걱정은 좀 됩니다만 소리는 좋습니다 JBL 스피커입니다 역시 트위터 미드 우퍼 쓰리웨이 구성이라서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저음도 붕붕붕붕 확실히 탁탁 와주는 소리라서 너무 신나고 신이 나서 제가 숨도 출 수 있고 그럴 만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소리를 해주는 스피커라서 아주 만족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